와 무슨 공포영화 같애 어어어어어 차량 SEO 드디어 간다 가짱 가짱 자리를 잃고 가드렸다 어 랜스 가 랜! 올드 미 오픈! 올드 미 버 더 슬로 올리 플리 아이엠 메리 파트 오! 생각보다 괜찮은데? 시원하다 에잇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강왕 강아지다 어머 화장 있네 너무 작아 너무 귀여워 안녕 안녕 물개 물개 한 마리가 아니었다 왕만한 강아지가 두 마리나 나 정신없어 침범벅 침범벅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뜨거워 다리미로 인디언 스타일 미치겠다 우와 우와 베개고 와 물개 고고양아 같애 바퀴풍이 없고 바닥에 앉았더니 바닥에 앉지 말라고 바빵 아빠랑 바빵 아빠랑 아찔은 그녀의 손길 대가 나오는 것 같다 약간 때가 나오는 것 같다 선물로 아찔한 그녀의 손길 너무 맛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와우! 예쁜 세상의 여자친구 와우! she looks like more than beautiful Shakira 너무 맛있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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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텐데 말린거 아니죠? 왜? 왜? 잠깐만 왜? 먹는거 같은데? 아니 이뻐요 마스카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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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카라 나 근데 이러고 그런거 이러고 귀찮다? 충격사꾼 오! 멋있어 멋있어 눈을 못 뜨겠는데 이제 엑셀가 누나에 들어갈거같아 뮤디풀 왜왜왜왜 왜? 실수 뭐 실수했다고? 눈 뜯는게 잘못거렸는데 어? 그녀의 손결 왜? 번졌어요? 여기 바람이 다른 곳으로 보고있다 안티에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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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얼마나 잘못되길래 눈 뜯으면 안보여 찍어서 보여줄게 나 틈이 빠지면 어떡하나? 눈 감아봐봐 어떡해 이거 왜 수정 안해도? 너무 인간이 약간 도발적인데? 네 내가 주문해야 할 것 같다 한국 립스틱 아 한국 립스틱 한국 립스틱 나 되게 허예예요 지금? 지금.. 굉장히 쌩언미 같아요 큰일 났네 충격적 이거 맞아?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열 살 더 들어 보여 괜찮아 뭐 어떡해 이즈 굿? 인디아 스타일? 예스 오케이 활용삼다 진짜로? 나 놀리는 거 아니야? 진짜? 나 이 머리 푸른까? 땡큐 피니쉬? 나우 피니쉬 예스 까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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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 안 될 거 같은 것 같은데 아아 미티 미티 파이어 미티 미티 파이어 뭐? 그거요? 스마일 아무튼 미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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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니쉬 소주 내가 그녀를 볼 수 없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남빈 머리 풀까? 네 아빠 이렇게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응 괜찮아요 잘 어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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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니 입으니까 딱 느낌 난다 진짜? 많이 두 사람 같아? 잘 어울려 내가 봐도 그래 근데 내가 봐도 일단 인도사람 어때 저희는 뭐 먹어요? 사류? 애들이 엄청 뚱뚱해 강아지가 뚱뚱해 인도사람 아니면 못하겠네 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인도사람 괜찮아요 네 짱피소 없는거 인도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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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구 같지 사자구 같지 검콘 어색 하이 아 짱피소 아 짱피소 머리 잘 안 펴지는데 아까처럼 가림일 한번 해야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냐 아냐 약간 내기동자 아니야? 너무 매우 껴안 멍멍이 다리야 귀여워 좋아 말하거든 너만 말하거든 말하거든 진짜 인도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 아닌가 그 정도? 약간 그 정도 같은데 마린이가 조금 진짜 진짜 같지? 왜 자꾸 떨어뜨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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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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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머 어이 선생님 롯 너무 좋았다 밥 맛있래요? 우리 집 밥 진짜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? 이거 도바달 도바달 어때요? 맛이? 좋아요? 완전 좋아요 이건 나니예요? 짜파티예요? 나니 짜파티 스파이씨 너무 매운데? 이 사람들 매운 거 잘 먹나 봐 진짜 강아지가 돼지 같네 진짜 강아지가 돼지 같네 발 밟고 있는데 완전 먹어 너 돼지지? 귀여워 꼬리로 날라가니깐 귀여워 꼬리로 날라가니깐 꼬리가 어쩌면 이렇게 귀여워 이 강아지가 동기 같아 애기 대기 애기 대기 도망간다 귀여워 젤더 누구인지 애기 대기 안녕 너의 친구? 안녕 이름이 뭐예요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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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대기 애기 대기 아 귀여워 롬스키 자기 영상 찍은 거 보여달라고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저기 옥상 저기 옥상 앙 롬스키 가리 가자 가자 정신 없어 여기 어디어 어디어 어딨어 아 아 다 예쁘다 반응이 좋지 이 분야 이 분야 마주치다 회사 야구 하트다 아우하트다 엘라 엘라 멀지 명절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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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만 나요. 생각만. 여기 제일 가까이 있는 여기다 보니까 진짜 제일 채찍근이 났나 봐. 이 테이블에 앉아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테이블에 앉아있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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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아 진짜 미안해 어떡해 잠깐만 너 개그 뭐야? 약간 이런 느낌이여거든 뭐 이름이 나? 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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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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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보는 바하르간즈의 조용한 모습 여러분 너무 별로예요 내가 이걸 18시간 탈 수 있을까? 와 큰일 났다